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신 또 보일날 투덩대껴 부르게 와랑와랑 잘 돌아가는 거 미사 또 보일날 또 미신 와랑와랑 돌긴 나가 저거 저 지름 바꾼 지가 온 3, 4년은 신적을 틀어봐서 방바닥만 떠도 터면 된다나 뭔 그잣 아이고 거기에도 틀 때가 싶고 그거 지름 그거 소비어멍 그거 거기 돌려집내까길 어떤 아이들이나 온 때나 집에 쉽게라도 있고 정말 추엉 이건 어렁 아니되 겨울대 돌림이 말주 이거 보일날 그 아방 말고는 대로 돌려는 그 지름을 어떤 감당 보일날 아니 돌려 보일날 아니 돌려 경허니까 그 지름은 유통기한이 의신가 말이여 뭔 지름이 녹실으실 거야만 나가보기엔 지름 남은 기억이어서 기억이 작년이도 새돌아무 그거 다 암꼬 작동도 허멍 그자 와랑와랑 보일날 돌아가는 소리 못 들읍대가게 언제 보일날 틀어봤댄 아이고 작년이도 눈 팡팡 오랑 그자 어로어로 허연 그때도게 보일날 돌려는 서묻 허멍해지 아니에 수가게 아방은 그자 나만 어디 헛살나가벌민 그자 두루 추운 날도 그자 돌려주마는 그거 거엉 누뜨리고 돌려는 지름 감당을 헤어진내가게 금년이 나가 저 젊은아이들 말떡이나 동영상인 감심을 호나 찌꺽 놔두서 되커라 바닥만 또또 터믄 덴데넘은 집에서 어디 저 알래스칸 눈밭에서나 입는 옷띠벙으네 그자 중악하게 안정이신 사람이 누겐지 돈 아까왕 못 돌리 겸 고라라 솔직하게 돈 아까우나 만하게 그만이민 주언디형 말주 경허곡냥 이거 우풍이선노난 우리집은 보일라 돌려도 겅냥 효과가 크지 아니옵니다 겅이은 전기고방 턱하게 이거 입을 턱하게 놔두면 또또또고 난 원 이거 이온 그자 잘때누나 그자 아장이실때나 이거 전기누 뚜랑만 또또 턱이 하는게 제일 좋아 봬니다 전기넘이 좋아하지마라 이사람아 전기통어여 저 보건소 저 임량도 걷는거 보니까 순대겨먹은 오기만 하면 기름이 전기도 올리라 올리라 막 딱 드르륵하면 그것도 치료도 세게 받은다는게 경허당 전기올라 이사람아 전기현김신 현양현양허당 버튼은 이젠 보건소도 현양이냐 이사람아 보건소 임량이형 똥신 연락하면 그 소식을 들음숙하게 아이고 그거다 액김으로 그게 아니고 그 기름리로에형 보일라나 무슨 가스로에형 보일라나에형 그 집전체의 대우재람이 너누만이나 연료가 소모되고 지름홍벙을 안나오는 나라에서 그 방팡트럭 사라집내가게 그 허연 매태저니 그거 참 매후리 나 오구로 된거 이것만 하도 그자 매태 이거 시영회에 가는 어머니 이것도 수명이 다 된거 닮아요 유딘또토토국 이랜 전기가 안오함 신디사 허설맨도롱도 아니오고 그 미식업과 물다망하는거 그거 전기 꼬방하는거 이거 사다주나 니가 얼마나 좋을까 이건 그냥 저 아방 생각하는걸로 전기 통할 일도 없고 전기세도 하영 안나오고 다 씌어진거 매후리게 이거 저 홈쇼핑에서 샀어요 요 멍게 몇십만원짜리 메이컬로 빛난거 사다주면 이거 전기고장 또또토기업이 말줌 미식아 또 보일날 돌려말을 하멍이 염쓰가기 경허니까 그건 미식 전기가 안 흐르는 줄 알아면서 이 사람은 미식 뭐 물속 위에 전기가 더 잘 흐르는거 이 사람아 걔는 안전하게 그디씨야 저 속에 이금식을 지키고 이금식 어리는거 그거 다 설명을 해예준한 그대로 시험쯤에 이거 혜연왕 보관할때도 어머니 이거 암행이나 이래찍저래찍 해오블민 이거 이거 수명도오래 아니가곡 도시스져너민 위험한한 톡톡톡톡이 영호영 모랑 이래 톡 담았당 세왕나도당 세랑나민 또 씁서요몽 가이양 어떤 라인중 아람쑤가 가이참 그디씨야 증거 나신들이 다 일장연설을 허당 가수다기 씁서요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씁서요 거기 그자 수세이올건디건 순간 고라져 수다기 아방 아이고 그거 토다지게 말거 에이고 말거 초이시네끼게 실수한거 이제 그거 트집자방 아이고 미식 얼마라 심쩡쩡 너네 아방 뭐라 너네 아방 아이고 어몽어떤어민 허주네우 코어영 그자 마이크만 안이 들러주 각심이시고 실수어민 그거 그자 주왕 어디강 허주네우 코 1절만 허지도아냥 1 2 3 4절 애국가도 아니고 불러가멍 스피커만 안이 들러주 다다다다다다다다 하여가멍 각시 허주만 내왕 경쩡쩡 두개 고를 소리를 오늘 다다다다를 몸을 지지는건 이사름아 저 옛날주로 군불떼야 그래 방이 온돌방이나 지지는거지 어지 전기뿌레가 몸을 지장 체라하게 전기를 한번 올라봐서 아이고 아이고 나 안전하게 잘 썸씨 난 걱정하지 말고 저 보일러양 장현이도 수당 세끼야 보라 제가 지름 안있어 지름 안있어 애도 맷돌아 못쓴 중이나 앞서게 지름 저 아쟁이 아쟁이 한장 못쓸거에요 저거 아마 지름값을 내지라니에 노는 지름을 어떤 불럼신지 원 난방비는 어느 만이나 드럼신지 그걸 알게 뭐라겜 시글 내어보지 아니에요 지름값을 내어보는 날쑤거 어쭈게 난방이고 샷쓰고 미신바 돈 안 내면 그거 모르라 미신밤밤밤밤밤 미신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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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